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돗물의 기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서울시민의 젖줄 한강은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에서 시작되어 팔당호에 모여 아리수의 취수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원수의 취수에서부터 공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선진화된 정수 시스템과 빈틈없는 공급체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서비스로 서울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한강 상류의 물을 취수하여 모래나 자갈을 가라앉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은 최첨단 기술로 여러 단계를 통해 제거시킵니다 친환경적인 모래 여과를 거친 물은 각 가정에 도달할 때까지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친 후 바로바로 신선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명품 아리수로 공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존과 입상 활성탄 과정을 추가한 고도 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맛, 냄새 유발물질, 염소 냄새를 최소화하여 아리수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수는 매년 NSF나 UL과 같이 국제적인 물 전문 분석 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우리의 수돗물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 마련해 놓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기준인 155개의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 동경은 109개, 워싱턴 DC 137개, 아리수는 155개 전 항목을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지향하는 우리의 아리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마셔도 좋습니다 서울의 상수도관은 현재 99%가 녹슬지 않는 재질의 새 수도관으로 교체되어 농물이나 이물질에 대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깨끗이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이 한 방울도 새 나가지 않도록 유수율을 꾸준히 높여 생산비 절감으로 시민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영 합리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56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워터나우 시스템을 운영하여 서울시민이 수질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수돗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5개 항목에 대해 꼼꼼히 검사하여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옥내 수도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시판 중인 국내외 유수의 먹는 생물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일 뿐만 아니라 탁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아리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라트륨, 칼륨 등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에 대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세계 어느 도시의 물보다도 안전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우리의 물입니다 세계 수돗물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거듭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아리수가 있어 서울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서울의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서울을 전달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홈의 Bog기들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서울시 pub을outs Hitbox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ward pers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